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자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보니까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, BJ 김태환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카트라이더의 도전자 모드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1단계부터 안 깨 있는데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. 도망가세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두 번째 도전 갈게요. 역전하면 끝나거든요. 자, 3, 2, 1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세 번째 도전 가겠습니다. 좋아요, 뱀나에 봤나요, 좋아요. 자, 출발. 자, 일단은, 아, 일단은 수고했습니다. 자, 3단계 끝났고 4단계 가겠습니다. 일단 아직까지는 쉬워요. 한 10단계까지는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경기 시작했고요. 하면서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템이 또 많이 나오네. 야, 저 캐릭은 뭐예요? 어, 뭐야? 야, 저 왼쪽에 저 캐릭 뭐야? 뭐지? 수고하셨으면 마무리 오죠. 마무리. 자, 이제 좀 달라지나요? 야, 부인진이야. 상대. 못하는데, 아직까지. 아직까지 못해요. 더 가야될 것 같은데? 날아가면 있네. 날아가면 있네. 날아가라! 슈퍼버드! 슈퍼르르! 슈퍼르르! 뭔가 포스가 생겼어. 잠시만. 생나게 돼 놓고. 오오오오오오오오!! 그만닫. 그만.. 슈퍼르르! 마무리. 야 좀 잘해졌어 근데 응 아니야 아직 멀었어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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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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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틀려 뭔가 존나 빨라 잠깐만 존나 빨라 뭔가 틀려 역시 한카차라 하는게 있었어 괜찮았는데? 한바퀴로 들어왔어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어려운데? 한바퀴로 들어왔어 다시 퍼트려야겠네 한카차라 님들 왜 달라야 하는데? 한카차라 님들 다른거 맞습니까? 와 왜이렇게 잘해 고맙다 내게 잘해봐 한카차라 님들 아니 네 오랫년 와 깼다 휴우 머리 네 4위는 쉽구요 39단계가 대빵이네요 그럼 39단계 다른 것도 한번 깨우겠습니다 40단계는 잡합이 없고 39단계는 도망가는거 40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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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단계 40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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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이탈았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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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Arkana 마무리 자 마무리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아악! 아사람이 있는데 비트까지 만드는거야 비트까지 만드는거야 어쩌라고 합니다 와, 깼네. 뭐야, 왜 깨지지? 잘못 깼습니다. 2차로도 깼다. 중국 카트라이더 도전자 모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